가수 김유추씨 나와서 청춘과 한 번쯤 사랑이라고 두 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사랑바라 내가 산다 운명이란 이루하겠어 남자의 가슴이라 울지 못하고 기생활의 아픔인 것과 여기가 어디쯤이냐 돌아보면 보이진 않냐 이 생생에만 억고 아줌마 떠나왔네 후회한 그 소연이 있을까 누가 너를 알아주리 그렇지 Veron 엥 오 운명이란 이름 하겠어 아비자의 가슴이가 울지 못하고 기달러나 아픈 이름으로 오 기가 어디 지내냐 보다 보면 보이지 않고 인생들로 거 앞지기나 걸어왔는데 구애한 그 소연이 있을까 누가 널 알아주지요 내 청춘이 어디 있나요 내 청춘이 끝은 어디 내 청춘이 끝은 어디 네 감사합니다